1, 2, 2, 3 왜, 뭔가 안 돼? 아니, 아니요, 다 됐는데 그릇은 딴 걸로 할 걸... 왜, 왜. 왔어, 왔어. 왜, 왜. 왔어, 왔어. 형이 오셨습니까? 요리 중이어서 이 손만, 이 손만 형이 반가워요 잠시만 자리를 어디다 놔야지 여기다 올려야 되지 않을까? 뭐 하는 거야? 저 지금 룩키하고 있고 막걸리 만들어서 저희가 안주 만들고 있었어요 막걸리 만들었어? 막걸리 만들었어요? 아 진작에 만나야 되는데 방송에서만 뵙다가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잠깐 마주세요 안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이거 찌고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 술을 좀 먹었어요, 아까 오자마자 언제부터 드셨어요? 아까 오자마자 이게 다 술이 아니고? 제가 담은 술이에요 야 잠깐의 술 아, 나 왜, 왜, 왜 아니 육회를 누가 그 대접에다 갔다 와 접시에다 쫙 펴갖고 찾아봤는데 이만한 것밖에 없어요 이거 두 번째 옮긴 거예요 그냥 이건 접시가 없다고? 제가 죄송해요 너 어디 봤어? 여기 있잖아 이런 예쁜 그릇을 뒀다가 뭐 어떻게 생겨? 이거 심지어 그릇도 닦은 건데 예쁘게 펴봐 아이 참 맛있게 만들어서 구워야지 잣도 없고 깨도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만 했어요, 있는 대로 있는 거로만 이거, 이게 육회야? 고추장 육회라고 저희 집 안에서 먹는 육회예요 솔직히 이게 뭐냐면 저쪽 강원도에 가면 명태냉면이 있어 아 알죠 알죠 저거 좋아해요 명태무침 같지 않아요? 한번 드셔 루케의 비주얼이 아니라 아니 드셔보시고 저랑 동업 파자고 하셔도 소용 없어요 지금 대답해줄게, 동업 안 해 동업 파자고 하셔도 소용 없어요 진짜로 지금 얘기해줄게 동업 안 해 소용 없어요 진짜로 먹기 전에 제가 막걸리를 지가 잘 만들어서 지금 귀가 확 살았는데 아우, 너 맞아? 이 맛이? 나 아직 안 먹었어 솔직히 얘기해봐 너무 센데요? 그럼 나쁘진 않은데? 고추장 향이 너무 셀뿐 맛있음? 아니 맛이 없진 않아, 야 맛이 없진 않은데 꿀 넣었지, 참기름 넣었지 뭐, 한우 넣었지 맛있을 거 다 넣겠는 없지 아우, 역시 한우는 좋아 음, 맛있네 질 수 없다, 그럼 형도 하나 뭐 만들어 봐 나? 음식 좀 해요? 평상시? 응, 딱히 그냥 삼겹살 구울게요 삼겹살? 삼겹살 여기 있는데 그거는 지나가는 동네한테 구우라 해도 아유, 달라 근데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진짜로 네가 음식까지 잘하면 나는 뭐 먹고 사주라고 아유, 형님 그건 안 돼서 우리가 우리 김제 이제 삼겹살 먹나요? 아니 언제 먹어요? 두부전 두부전부터? 들기름 두부전 들기름, 들기름 야, 소리 봐 형님, 김치 있나요? 일단 김치 없이 먹어도 돼, 이거 김치 없이? 두부 김치를 김치 없이? 아, 두부 김치가 아니라 그냥 두부야 김치가 진짜 미안한데 선생님이 예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확실히 전문가시니까 그냥 이렇게 툭 썰어서 넣기만 해도 아, 다르죠 선생님, 저 좋은 생각 났어요 잠깐만, 잠깐만 에이, 시끄러 너 방해하려고 그러지 아니, 아니, 잠깐만 방해하려고 그러지 진짜 잠깐만, 좋으세요 인서트, 인서트, 빨리, 빨리, 빨리 인서트, 인서트 제가,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아, 두부가 녹네 두부가 녹네 아니, 두부 잘 만들었네, 진짜 설탕이 들어간 것 같은데 선생님 야, 이놈아, 모든 데다 설탕이 들어가냐 너무 맛있는데? 잘 불렀죠, 선생님 진짜 맛있지? 그러니까, 그래 이게 어떤 프로인지 형한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냥 올라가면서 왔죠 이게 진이가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나랑 둘이 술 좋아하는 술 친구거든요 근데 술을 좋아하기도 하면서 좋은 게 우리 전통 술 좋아해요 이번 기회에 그러지 말고 자기도 술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힘들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술을 잘 만드시는 분을 소개해서 술 향인분 술을 배운 거예요 몰랐는데 그런 게 관심 있었어, 네가? 아, 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술을 만들면서 술한테도 노래 들려주고 막 얘기 걸어주고 이러면 더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맨날 가서 술하고 오늘 잘 있었니 저 이제 신곡 나오는데 그거 들려주세요 아, 그랬어? 불러줬어요 자, 수진아 먹어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자, 갖고 와 달걀 후라이 정도는 제가 해도 되지 않을까 아, 아니야, 아니야 달걀 후라이 진짜 중요해, 진아 아니 아니야, 야 이거 먹고 있어, 아니야 형님 형님, 그게 아니라 쟤 콘텐츠잖아요 나도 뭔가 해야 돼 지금 충분히 했어 아니, 난 내 콘텐츠니까 용기에서 충분히 했어 네가 잘 먹어주는 것도 네 콘텐츠야 달걀 후라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계란 말이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후라이, 후라이 야, 저분 저랑 출신도 같은 우와, 이게 뭐야 야, 너는 유튜브를 잘 보냈으면 이런 걸 해야 유튜브가 조회수가 좀 나오고 그래 근데 저희는 이런 거 아니더라도 잘 나오긴 해요 왜 하필 소주병을 들고 아이, 잘난 뻥 와, 결혼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 정도면 타조알 아니에요? 내가 안 한다고 하길 잘했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네 아니, 아니지 달걀 후라이 할 때 포인트가 있어 중요한 거 잘 봐야 돼 이렇게 해서 기름에 튀기듯이 들기름을 붓고 어느 정도 튀겨져서 어느 정도 익었다 할 때 있지 이거 봐, 어느 정도 익었잖아 그렇지 이럴 때 간장을 잘 골라야 돼 국간장을 골라야 돼 국간장은 너무 짜지 않아요? 그렇지 그게 포인트야 국간장이나 조선간장이라고 흔히 써 있는 거 있잖아 조선간장으로 조선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 할머니들 담는 식 있잖아 굉장히 짜기만 한 간장 그리고 쿠쿠맞는데 그러니까 시골에서 할머니가 갖고 온 간장 있으면 이게 대박이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자 너무 궁금해서 빨리 먹고 싶어요 양이 중요해요 살짝 향만 넣는 거야 이 후라이팬에다가 오오 벌써 냄새가 냄새 죽죠 이걸 맛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계란을 못 먹는 거야 자, 먹어 오오 오오 우와 맛있다 그래 샘겹, 샘겹, 샘겹 샘겹, 샘겹 샘겹, 샘겹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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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같이 게임을 하자면 김석진 회사에서 일 안 할 거야 아이템 배털 선생님 엘겹할 때 아이템이 다 아, 선생님이 나한테 줬어 다 아이템 다 줬어 아이템 다 줬어요 난 내가 진짜 혼자 엄청 미친내시하고 다녔는데 아르헨틴어 넘어가 달라고 아르헨틴어 언제나 10월 말? 콜드플레이 알아요? 콜드플레이 알죠 공연하러 와요, 공연하러 들어보실래요? 틀어 아니, 내가 음악을 몰라도 네 노래는 좋았어 봐봐 틀어봐 내가 음악을 모르는 내 입장에서 누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끝나지 않을 히스토리 어, 나의 우주가 되어준 우리의 이야기 목적지 없이 흘러가는 척소의 손처럼 나도 노래 좋죠, 형님 노래에 띠를 엄청 그려놨네 노래 좋다니까 내가 알던 진이 아닌데? 우리가 옛날에 술 먹고 고깃집에서도 서로 노래 부르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노래 좋다 이거 언제 나오니? 이거 10월 말? 10월 말? 진이 솔로도 되게 매력적이네 혼자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 그게 또 무슨 섭섭한 소리입니까? 이야, 노래 좋다 괜찮죠? 느낌 있는데요 어, 노래 괜찮다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데 물론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겉으로 이렇게 싹 한 다음에 이 모이는 기름으로 김치 이렇게 하는 먹는 거? 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 기름을 좀 걷어낼 거야 왜냐면 그 기름이 너무 많아 좌우로 펼쳐 좌우로 펼쳐 이게 또 김치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네 자, 김치는 준비됐고요 김치 코리안 푸드 아니겠습니까? 자, 카메라 잘 닫고요 준비됐고 네, 이거 이제 읽는 소리가 장난 아닐 건데 준비됐고 네, 잠깐만요 김치 제가 넣어도 되겠습니까? 이거 제 프로그램이라 저 좀 나와야 되거든요 선생님만 나올 순 없잖아요 카메라 준비됐나요? 조심해서 해 부어요 그냥? 집게로 하지 말고? 집게로 하면서 부으면 돼 쫙 끄내면서 부어야지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야, 냄새봐 야! 아, 죽인다 형님 제가 이게 쉬는 날이죠 형님 장난 아니다 냄새 새우젓 좀 넣자 새우젓을 넣어요? 삼겹살 하는데? 김치가 묵은 김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 이유가 있구나 안 맞아 선생님 응 제 방송이라 새우젓 좀 제가 올려도 될까요? 알았어요 아, 이게 이게 아, 잠깐만 야, 그건 뭐냐? 이게 새우젓인데 김치가 신김치가 아니라 새우젓 좀 올려놔야 그 김치 효과가 좀 극대화돼요 이야, 말 된다 선생님, 저한테 배우시는데 좀 수업료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만 넣자, 했나? 아, 너무 많나? 아, 너무 많나? 이거 한 입 하고 싶어요 네 그렇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생선 조림 맛이 나 반깍살인데 아,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새우젓을 더 넣어갖고 아, 그래서 진짜야, 네가 내가 아까 새우젓인데 잠깐 카메라 잡겠다고 아, 여기 제 탓하긴 좀 그렇지 꽁치 김치찌개 맛 나 자 꽁치 김치찌개 맛 나는 삼겹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건 또 기적 아니에요? 삼겹살로 꽁치 김치찌개 맛이 대단한 거지 아, 진짜 두 분 맛있어 미각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꽁치 김치찌개 맛이 나요? 아니, 되게 그렇잖아요 생선 조림 맛 나지 않아? 생선인데? 그래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형은 제가 육회 뭐란 것보다 이미 다른 편이었어요 아니, 육회 맛있었어 내가 언제 다른 얘기를 했어 너무 맛있다 선생님, 집에서 맨날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그럽니다 맨날 어디에 집에서 이렇게 먹어 아, 근데 맨날 여기서 밥해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하겠다 잘 딜껑질걸? 분위기 있고 맛있다 벌써 맛있다 그렇지, 이건 조금 강한 술로 먹어야 돼 우리가 보통 보면 소주가 막 지금 요새는 십 몇 도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최소 25도 그 위에는 40도까지 40도 뭐 더 우위로 먹으니까 아,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콘텐츠를 자주 해서 술문화를 좀 바꿔줘야 돼 우리는 양으로 먹잖아요 막 소주 몇 병 먹어서, 네 병 먹어서, 다섯 병 먹어서 이러는데 우린 원래 그런 문화가 아니라 좋은 술을 조금 먹는 문화 선생님, 선생님도 많이 드시잖아요 좋은 술을 많이 먹는 문화 하하하하하 미국에 예를 들어서 버번 위스키가 있고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 스카치 위스키가 있고 지금 멕시코에 데킬라가 있듯이 우리나라는 소주가 있는데 저 이따가 중류주도 막걸리로 만들 테니까 막걸리로 중류주를 만들어요 막걸리로 중류주를 만들어요 아까 중류주를 만들어서 지금 만들었다고 한 거잖아요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기계 이제 만들어요 기계가 있대 내가 소주를 또 맛을 보여줘야지 일단 안주가 돼야 돼 이렇게 술 갖고 올게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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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류수? 선생님 이게 어느정도 아니아니야 이거 물 타 먹어야 되는 소리 아따 난 남길이 형이 여기 야 이거 봤냐 이거? 술? 뭐예요? 여기 뭐라고 쓰이냐 2022년 3월 8일 중류했다고 3월 8일날 중류한 거야 중류 48도 40도? 40도 멋있지 않냐? 자기가 중요한 술 올드 Found 거를 딱 tire롱 내가 3월 8일날 중요한 술 아 오우 어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아까 먹었던 우리 막걸리잖아요 그걸 증류한 거예요. 이거는 독해요. 냄새가 맡았는데 취할 것 같아. 그냥 먹어보고 그다음에 물을 먹어야지. 40도짜리예요. 이게 진정한 우리 선조들이 먹던 소주. 일반 소주하고 또 달라. 달라요? 아 이 술 진짜 좋습니다. 이게 백걸리로 한 그거예요? 좋지. 고구마 맛이 난다. 그래 외국에는 위스키가 있지만 우리는 소주가 있잖아. 확실히 증류수가 맛있어 맛있겠네. 너도 이제 이런 술을 만들어 놔. 너도 증류해 놔. 한 2년 뒤에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10년 뒤에도 먹지. 만들어놓은 무대야. 자기가 언제 해놨냐고. 차가운데 안 놔도. 상관없어 증류주는. 진짜 위스키 같네요. 내려갈 때 막 싸게. 우리나라 소주가 좋은 거라니까. 진짜 전통 소주는 되게 좋은 건데 우리가 이걸 잊어먹고 있는 거라. 야 이거 네 술 증류 한번 해볼래 지금? 지금? 지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진이 가르쳐주려고 증류주 기계를 갖고 왔거든 내가. 할머니야. 지금 뭐 갖고 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서 해야 돼. 아 저기서? 주방에서 좀 먹고.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그렇게 만든 거야. 맛있는데 근데 고구마 맛이 왜 나요? 아까 제가 만든 막걸리는 밥 맛이 나던데 이건 왜 고구마 맛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증류되면서 변화무쌍한 맛이 나는 거야. 우리 원래 조상님들이 이런 술을 드셨는데 좋은 술을. 그러면 네 막걸리 갖고 증류를 해보자. 우리 재밌는데. 이게 선생님 술로 만든 증류주. 이건 내 백걸리로 만든. 백걸리로 만든 증류죠. 맛있지? 네. 형님 백걸리 드셔보셨나요? 아까. 2번. 더 걸쭉하고 지냈지. 1번이 맛있었어요? 2번이 맛있었어요? 2번. 선생님 막걸리는 밥을 발로 다졌고요. 제 막걸리는 손으로 다졌어요. 아 그래?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선생님 발 마셨어? 한국어로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발리 아니라 기계로. 대형화된 공장에서 기계로. 아 진짜요? 너 뭔 말을 그렇게 해? 그래야 이미 패배했는데 조금 승리하는 맛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방아 주방아 들어와 봐. 그거 증류해서 들어가서 마지막 막 신날레 한 번. 증류 증류? 음. 음. 자. 우리 증류해보자. 선생님 집에서 증류수를 만들어서 계속 드세요? 증류수가 아니라 증류주. 증류주를? 아까 그거 집에서 만든 거예요. 아까 우리 먹은 거. 우리나라도 옛날 몽골이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그때 전래된 거예요. 소주가. 참고로 이거는 우리 전통 방식이 아니라 약간 양주. 양주 스타일로 이렇게 현대식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먹었어. 이거랑 비슷한 거로 소주 꼬리로 했었거든. 자 여기다가. 제가 부어도 될까요? 제 컨텐츠인데. 우리 알았어. 안 섞어도 되나요? 상관없어. 원래 원래 맑은 수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오케이. 얘를 받치고 딱 됐다 딱 됐다. 이거를 번호에다 올리고. 얘를 끼워서 딱딱 됐는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어디로 나와요 술이? 원리는 이래. 여기에 술이 있지? 네. 여기에 알코올이 아까 우리가 생각할 때 15도 정도였잖아. 그렇지? 물하고 섞여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 끓어오를 때. 물은 몇 도에 끓지? 100도에. 알코올은 78점 몇 도에 끓어. 그럼 100도가 되기 전에 78점 몇 도면 알코올이 올라오겠지? 올라와서 증기가 이렇게 증류가 싹 해서 여기로 들어가겠지? 네. 여기에 차가운 물이 있으면 증기가 차가운 물을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이 맺히지? 네. 물이 맺혀서 따글따글하면서 여기로 똑같이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에도 뭘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술은 여기로 나오는 거지. 우리는 진짜 이 술을 관광 자원으로 삼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만이 갖고 있는 문화잖아요. 이게 외국 가면 프랑스 가고 토론토나 어디 가면 이거를 이제 위스키나 포도주 만드는 데를 맛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공장에 가서 그게. 그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선생님 꿈이에요. 그거를 만드는 걸 한국에서. 아 진짜요? 우리는 이 술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돼.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돼. 왜냐면 우린 옛날 고려시대부터 먹던 술인데. 선생님 게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왜? 먹는 건 우리가 이거 잘 지켜야 돼. 아 맞지 맞지. 진짜 농담 아니라 우리 이거 진짜로. 76 76. 줄이기 시작하자. 조금 78도 되면. 77 77 77. 78 78 78. 79 79 79 79 79. 80 80 80.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나오잖아 이거 봐. 뭐 받냐? 오 나오네 나오네. 환장?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메타놀이야. 입에 대단해 봐. 알콜인지 아니지 먹어보면 알잖아. 자 이제 돼. 내가 얘기했잖아. 초류를 버리고 나중에 나오는 술을 모아서 이제 숙성을 시키면 맛이 깊어지는 거. 버려도 돼. 지금부터 술을. 지금부터 받아요? 지금 버리고 이제 지금부터 술. 지금부터 하니까. 이 술을 이렇게 보관해서. 오크통에 안 넣고라도 그냥. 그냥. 저 뭐야. 숙성만 시켜서 술이 맛있어. 대박. 술이 따뜻한데요? 왜냐면 중류에서 나온 거니까. 남길 시즌 갈 때 줘야겠네. 여기 와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1년 있다 먹어요. 소주는 숙성 시킬수록 맛있거든. 10년 있다 먹으면 더 맛있나요? 여기다가 그냥 병에다 숙성해도 맛있고. 오크통에 숙성하면 오크 색깔이 나면서 오크향이 있어서 오크. 선생님 오크통 갖고 오셨다 진짜. 어 맞아. 잠깐만 오크통 어딨나 봐. 잠깐만. 내가 오크통을. 제가 재밌으라고 내가 아까 하나 갖고 왔지. 오크통을. 괜찮다. 근데 색깔은 갈색인데 소주라 이거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이제 오크향도 배고. 소주가 갈색이 돼. 어 많이 줄었다. 거의 안 나온다니까. 그럼 아까 그만큼 해서 이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남은 건 어떡해요? 나머지는 술이 아니야 이제. 버려요? 어. 이게 또 술 맛 아는 사람들만 먹는다는 그런 술 아닙니까? 우리 애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다. 자 이제 멈추고. 멈추고. 네가 만든 술이 아마 40% 정도 될 거니까. 오늘 다 먹은 술을 저거 다 증류해도 저거 한 통이 안 나올 거야. 아까 저걸 다 해도? 그러니까 넌 이제 집에 가서 계속 증류해야 돼. 먹어볼까? 한 입씩. 선생님 먼저 한 입. 선생님 연장 드시니까.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오. 형 형. 이야. 오 맛있네 사람들. 오 씨. 이게 고급 술이구나. 오 씨. 오. 오. 맛있어. 야 진짜로. 냄새가 되게 좋았어. 내 술보다 더 맛있는데? 끓인 것 같아. 끓인 것 같아. 야 소장님 만든 증류주 맛이 난다. 우와. 이게 그 술이에요. 향 향 향 향 향. 우와. 궁금해 나도 나도. 야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막걸리일 때는 내 술랑 피카피카한데 야 이거 증류주로 하니까 확 다르다. 감칠맛 돈다. 그치? 먹어봐. 북어 냄새도 나. 지키지 않네. 야 씨. 맛있지? 여기다 이제 부으면 돼. 열려있어 저거 잠그는. 자 중요한 술로. 와 냄새 봐. 와. 형 이제 이거 뚜껑 닫고 보관하는 거예요? 꽉 채워야 돼 원래. 이거 안 하고? 원래는 저거까지 다 해야지. 저희 근데 술 나머지 안 마시나요? 먹어야지. 백종원의 증류주 빨리 타임 끝낸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술 문화를 좀 얘기해야 돼. 40도짜리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물 타서 먹어야 돼. 물을 좀 타서. 물을 절반 타면 20도가 되나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선생님. 이 술 먹기 전에 옷을 하나 또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옷을 왜? 제가 만든 옷이 있는데 그거 선생님 드리려고 이번에 하나 갖고 왔잖아요. 제가 남길이 형 오늘 올 줄 몰라가지고 준비 안 해왔는데 선생님은 제가 또 하나 갖고 와가지고 저 선생님 바로 지금 갈아입고 나오셔야 되니? 그쵸 그쵸 그쵸. 이거 이거 이거. 아 여기서 보여주고. 봐봐 봐봐. 아니 이상한 옷 입지. 아니. 이상해. 선생님 이거 제가 직접만. 선생님.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상한 옷이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잘 입고 가는 옷이야. 제가 1년 중에 300일 정도 입는 옷이에요. 같이 입고 나갈까요 선생님? 저도 여기 있는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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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디자인이 진짜 기가 막히게 했어요. 네가 한 거예요 디자인을? 네. 아 네가 옷도 디자인 할 줄 알아? 따라따라. 야 이거 잘했다 잘해. 따라따라. 따라따라. 선생님 잘 어울리시는데요? 야 이거 입고 술 먹으면 괜히 죄 짓는 거 같은데요? 아유 죄를 왜 지워요. 이거 핫한 상품이에요 선생님. 5초만에 솔드아웃한 제품이에요. 이제 안 팔아요 이거 이거. 야 씨. 이거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해요 선생님. 야 이거 입고 술 먹기는 좀. 괜찮은데 먹자 야 일단. 그래 이거 의색 배경. 아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야 술 맛있지 않니? 맛있어. 나는 진짜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편한 옷 입고 술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따뜻하니까 야 술이 확 올라온다. 나는 그래서 술도 그럴 때 안 먹잖아요. 안 그럴 때 먹는 거는 진짜 처음에 형 만났을 때처럼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밖에서 먹는 거랑 선생님처럼 이제 다른 사람 댁에 가서 먹는 경우 외에는 다 항상 집에서 잠옷 입고 저희 집에서 술 먹어요. 밖에 잘 안 나가죠. 그래도 밖에 잘 안 나오는데. 저 뒤에는 뭐야 인형이. 제가 만든 노래에 또 그 노래에 앨범에 그것만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캐릭터를 좀 집어넣어가지고 이 친구로 이제 서사를 좀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로 얘를 집어넣었는데 얘로 이제 좀 콘텐츠 같은 걸 여러 개 만들어서 팬분들의 재미를 좀 극대화시키고자 만든 캐릭터예요. 안녕하시죠. 선생님이 여기서 와인 먹을 때 재밌었는데 무슨 광어 요리 해주셨거든요. 선생님이. 선생님 그때 술 못 드시고 요리만 하신 거예요? 술 먹으면서 술 나오기 전에 좋다. 그만 찍지? 우리 술 잘 먹읍시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그만 찍고 술 잘 먹읍시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마무리하여. 아름다운 마무리하여. 짜. 너 내가 지금 너요. 네? 내가 지금 너요. 죄송합니다. 나는 너는 지금 indruckar 이리 좀 이리 좀 오게 이 선생님 그치 그치 님 이것은 그러면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침에 비타민 그 후에 뜨는 거를 약 주라고 그래. 아 좋다. 너 이거 더 달라고 그랬지? 네 선생님 같이 한잔 하시죠. 저 이제 할 것도 없는디. 잠깐만. 어차피 이제 끓어오르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선생님 앞에서 이런 표현하기 참 그렇지만 좀 술만 뒤지네요. 술은 아침에 먹는 거야. 증류주도 끓여볼까? 약주로 약주로 충분합니다. 야 외국인 것 같다 야. 따라따라따 접시가 아니라 램비? 진짜 그럴싸하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 오케이. 이거 뭐냐? 불고기 전골이냐? 육회 전골이요. 이거 내가 풀게. 면이 많이 걸쭉한디? 네가 걸쭉한 거 좋아한다며? 네. 네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아냐? 맞습니다. 여기다 양념장 내가 넣으면 돼? 네. 선생님 제가 약주 한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너는 약주요? 선생님 뭘로 드십니까? 나는 막걸리 희석한 거. 저는 약주로 먹겠습니다. 영후거는 아침부터 술을 먹지. 맛있는 아침 되십시오. 이런 거 흉내내면 큰일 나는데. 뭐부터 먹을까? 칼국수부터 한 입 먹는 게. 칼국수부터 먹어봐야지. 진짜로 이거 맛집이다. 응. 쪄어서 그런 거 너무 맛있는데요? 찬바람에 국수 진짜 열어버린다. 진짜? 아 불고기. 맛있는데요? 당면 들어가면 맛있겠다. 그래. 밥이랑. 덮밥 해먹으면 맛있겠는데요? 야 근데. 불고기도 맛있는데 확실히. 칼국수 때문에 불고기가 밀린다. 선생님의 제자가. 제가 면 러브 아니겠습니까? 인정. 얇게 잘 잘랐죠? 어우 지금. 후루나다 야. 이게 칼국수의 힘이냐? 술의 힘이냐? 저의 힘이죠. 알았어. 야 이거 어떻게 처음 만든 술이 이렇게 맛있게 나와서. 좋다. 하루만 더 졌으면 좋겠다. 너무 자신감을. 하루 더? 하루 더. 하루 더 졌으면 좋겠다. 야 니 술이 독하긴 독하다. 이거 먹었는데 아침에 이거 먹었다고 자꾸. 몇 도예요? 내가. 16. 15나 16 나올 거야. 15, 16. 야 진짜로 근데 증류주는 진짜 맛있더라. 이게 그 위에 걷어낸 거 약주죠? 요게 요게. 그래. 약주가 괜찮네. 이거는 약주. 이거 증류주를 어제. 하루 오크통에 담궜던 증류주를 한 잔. 한 숟갈 먹어보자. 이거 40도 짜리 아니에요? 어. 야 봐. 색깔이 벌써. 누렀네. 벌써 색이 입었네. 다시 시작할래?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저도 한 입은 주시고. 너 대접에다 줄게. 아니야 아니야. 저 두 숟가락 숟가락. 두 숟가락. 야 진짜 맛있지? 이게 제일 맛있다. 그치? 1등, 2등, 3등. 그 외국에서 파는 고급 술들 있잖아요. 이 미스키? 응. 이 미스키가 사실은 오크향이거든. 똑같네. 응. 다를 게 없네.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아. 살짝 목만 추워. 목만 추워. 이거 너무 아껴. 정말 예술품이라 아껴먹어야 돼. 야 그거 하루누뎠다고 오크향이 들어가겠네. 반가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마음 같아서 하루 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잘 지냈어요? 오랜만입니다. 네. 고생 많았죠?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쁠 때인데 지금? 아니 아니 지금. 괜찮습니다. 술 그때 백조아저씨랑 짜가지고 같이 좀 놀러 간 뒤에 한 잔 맛봤는데 저에게는 천상의 맛이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과찬. 아유 아니 진짜. 제가 봤을 때 선생님 레시피는 진짜 최강으로 맛있습니다. 깊은 맛이었어. 그냥 듣기 좋게 얘기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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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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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저도 그 선생님이랑 같이 짠 술을 이제 집에 가져와가지고 이만큼을 담가서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선물 좀 하고 싶어서 이 주류법상 제가 만든 술을 남들에게 선물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으면 굳이 팔지 않아도 브랜드를 갖게 되면 이제 선물하는 게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문을 달라 이거죠. 이제 본인 것으로 하고 싶다. 이제 알겠어요. 네. 주방문을 주는 조건으로. 조건으로. 대신에. 나도 부탁을 하나 하고 싶어. 어 뭐 뭐 뭐. 어차피 주방문을 본인 것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아까 조그만 양주장이라도 정말 내가 이걸 관심을 갖고 여기 우리 술에 술을 지속적으로 좀 공부해보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줄 테니까 본인 것으로 하고. 어 아싸. 그럼 제가 근데 이 주방문이 그 선생님의 주방문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면 이름은 딱히. 그래서 그냥 술을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술 이름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 네. 선생님 너무 좋죠. 뭘로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 이거 써주시는구나.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어요 술 이름이. 석진 씨 유상에는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서. 너무 과도한 거면 또 제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 아니 충분히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석진 씨가 빚은 술이 그 술을 맛본 사람들이 전부 형제가 되는 친구가 되는 그런 바람을 담았어요. 사해 형제. 사해 형제. 좋은데 이런 거창한 이름을 제가 써도 될지. 네 충분히 그 유상이에요. 석진 씨 유상이면 충분해. 사해 형제. 오늘부터 침대 머리맡에 붙여 놓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 손 떠났으니까 내 술이 아니고 이제는 석진이 술. 아 이게 전수 받으면 선생님 권한은 이제 떠나는 건가요? 아 그래요? 선생님과 저의 공통 권한이 아니라 선생님 손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준 것이니까 석진이 술이지.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선생님하고 같이 술 한 번 만들어 봤지만 진짜 너무 맛있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백 선생님하고 주방문을 그대로 해가지고 백 선생님하고 한 번 더 만들어 봐서 지금 갖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하고 한 번 짜보려고 또 갖고 왔는데 그래요 그러면 짜보고 가져온 술 직접 혼자 빚어봤다는 술 한 번 걸러보죠. 어 네. 맛 좀 보게. 궁금해 그게 제일. 저도 궁금해요. 지금 보면 돼요? 한 번만 봐주시면은 그 손 안 씻어도 된다고 얘기하시면은 그냥 안 씻을 예정이거든요. 밥은 잘 사갔네. 이런 유기 색깔 찬차의 밥하고 안. 무슨 색인지. 금색. 금색 비슷하죠? 네. 그 반짝이는 게 없어질 수 있어. 아까 금색처럼. 광택 나는 게 사라졌지. 네. 그러면 이 술은 산미가 강하다. 산미 좋지. 커피도 산미 맛으로 마시기도 하니까요. 네. 적당한 산미는 오히려 술 맛의 균형을 맞춰주니까 좋아. 그렇죠 그렇죠. 음. 75점. 75점. 정수가 굉장히 호화신데요. 처음 한 술 치고. 이제 한 술 치고. 비교적. 잘 됐다. 비교적 잘 됐다. 몇 번 더 해봐가지고 좀 더 성공률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이 맛있는 술 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기대한 만큼 만족스러워요. 고생 많았죠.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가 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